군버스 여행도 하는 거가? 드디어. 날씨도 너무 좋다. 가만히 좀 있으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 입 좀 닫아 놔라고. 아니, 어딘지 난 궁금하니까. 오로 가는 게 더 낫다. 알고 가면 재미없다고. 어떡해. 떨어져서 걸어라. 싫어. 비잡다고. 안 비잡고 도로가 크다. 차도 지나간다. 아, 버스 타고 이동하는구나. 여기 물. 물 튀어서 안 되겠다. 물 한 번만. 아, 이제 앉아라. 이것도 물 있네. 안 되겠다. 앉아봐라. 한 번만 앉아보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다. 내가 앉아보자. 앉아라. 뭐야, 오빠가 지금 다리를 내줬어. 어떤데? 가볍지? 가볍지? 무겁다, 씨. 발자국 앉았는데 힘을 키워라. 허벅지 그게 맞나? 여자보다 얇네. 나이 서른에 도관이 나가게 만들었네. 야, 한 쪽 올렸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면 두 쪽 다 올렸어. 몇 알 부러졌나? 나 두 쪽 다 앉아버린다. 진짜 싫다. 왜? 한 달 만에 내가, 어? 아직 한 달 안 됐거든요. 창 없는 감옥에 이렇게 넣으면서. 창 없는 감옥? 어디서 주워 들는 거 있어가지고. 똑똑했지, 방금? 아니, 창 있었거든. 창 없지, 그 정도면. 창살 없는 감옥이겠지. 그거 나, 그거 나. 아, 의식하다. 오빠랑 나랑 머리 또또이거든. 네, 여기 보이게 인천 시내버스 노선도 보이게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뭐 하려고. 아, 그때 전화 왔던 애한테 보내주게. 오오. 미국 검사 나 봤나? 아니, 여권도 없는데. 얘네 오빠도 저 뭐하노? 짠, 짠해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짠해졌어요? 그러네. 어. 아, 더 빨리 데리고 나오지. 빵딱처럼 짓지 말고. 포토샵 되는 걸로. 기카라 찍는다. 보자고. 버스 노선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봐. 얼마나 인천이 저기 신기했으면. 많이 찔리네요. 많이 찔려요? 근데 사진 되게 잘 찍어요. 잘 찍는데요? 잘 찍어요? 잘 찍었잖아. 감사합니다. 왜, 왜, 왜? 처음 듣는 얘기요. 진짜로? 너무 못 찍는다고. 어머머머머머머. 아니요, 근데 막 그런 별스타그램이나 이런 팬카페에 본인 센카 이런 거 올려야 하잖아요. 어플카메라 ног ridiculously요. 동생은 기본카메라. 저는 어플카메라. 어플 안 쓰면 큰일난다. 여권 사진 써야겠는데? 아, 씨... 지랄하지 말아! 아, 지랄해. 이게 니라고 생각해. 아, 이거, 이거. 임시장 입장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여권 사진 쓰면 프리패스인데?